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시나브로입니다. 다들 잘 지내셨죠? 오늘은 오랜만에 3D용 마이크를 가지고 촬영을 할거에요. 양쪽 번거로우면서 같이 간절하게 도김도 하면서 귀마사지를 해드릴게요. 귀가 참 예쁘시네요. 귀가 참 예뻐요. 귀가 참 예뻐요.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가까이 아픈 가까이 탱글탑 되게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의 고기 잠을 채워드릴게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. 들어가면 길 떨어지기 오래 걸릴버린 쉬유를 이끄 최근에 이사 준비를 하느라 여름으로 좀 바빴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자주 못보여 드릴 것 같아요. 빨리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 많은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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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여러분 잘 자요.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꼭꼭꼭 꿀잠 주무세요. 꼭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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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잘 자요. 잘 자요, 여러분. 잘 자요, 여러분들.